3, 2, 1 아 리방 필요 없어 게임용 컴만 껐다 켜면 되는데 뭐하러 리방을 해요? 컴퓨터 두대입니다 여러분 투컴이 이렇게 좋아요 게임용 컴에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용 컴만 껐다 켜면 돼요 아 아이나 저기 있네 아 아이나 때문에 힐 안 들어온다 아 이거 죽는다 피 D-79 하나 내려왔는데? 뭘 리판데 다 죽어 리판데 왜 왠지 뒤에 있다 상대 하나 죽었고 에이 아 아 아 멜빈 너무 좋다 예 아 아 아 아 아 음경됐다 괜찮아 괜찮아 게이드 게이드 핑이 높다고요? 핑 16밖에 안 되는데 원래 한 10초 반대긴 한데 16 뭐 20도 안 넘는데 뭐가 높아 아이고 석양 왼쪽 죽었다 하지마 이거 뭐다 뭐다 더 꺼 아 돈 돈 더 부수고 부들부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라인 기럽이 꿀잼 루시안 아 늦게 썼다 자리하고 운들었을거같은데? 오 방벽 좋았구요 오 방벽 타이밍 좋은데? 아 근데 맵이 너무 어두워 캐릭터가 잘 안보여 근데 자리야 공쳤다고요? 어 잠깐 못 넘어갔어 점프 10등 자리야 이거 궁스러 온다 이 차량 못올라 딜러 다 죽었죠? 와 라인 진짜 잘하구만 어 잠깐만 삐띠 어 뭐야 효참뿌리는거에 죽었어 아 이거 용홈 썼어가지고 저 나노 나노 줬으면 쓰읍 아깝다 내가 저런 그 안으로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엔지야 더 걸려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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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슈우 일단 귀찮은 거 먼저 자르시고 아 더 끌렸죠? 좋아 하하핫해 소고기 으하핫C 으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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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질러내봐 이거 아 이거 뜯었고 아 뜯어져 아 찌 아 안 뜯어져 아니 할로윈에만 지금 임시적으로 바뀌어 좀 갈축입니다 갈축 워호우 겐지도 꼴렸죠 아 나 안 맞았다 갠디 죽으시고 아 힐러들 견제해 주면 되죠 원숭이 아 돛 안걸렸다 위에서 찢으면서 또 부셨어 자리아 공 찾겠는데 비트 쓴거 보면 자리아 들어온다 이거 아 나 죽겠다 아 살려줘 빈턴 아이고 조져질답 괜찮아 괜찮아 피 많이 까놨어 우리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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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리퍼 왔거든 저기 아 겐지궁 아 겐지궁 그냥 잘 때려 높였어 아 근데 우리 아나가 없네 일단 아나 변제 윈턴이 죽었죠 하하핰 아하핰 리퍼 더 걸렸구요 하하핰 리퍼 더 걸렸구요 하하핰 리퍼 더 걸렸구요 하하핰 하하핰 아나 개피져 아나 이러면 지한테 있어야지 어? 자기한테 이해 안 써? 죽을라구? 죽을라구?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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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욲 느슈잘가요 솔직히 로우 한조 한조쫌 짜증 나는데 불ints 불ints 아아 아아 나 진짜 나만 차 몰라고 덕 걸려라 덕 걸려라 아 덕 걸란! 아아아아악 크흫 막을 수 없어 자리야 너무 강해 강한 여자 아 근데 이거 막은 것 같은데? 자리야 자기실게 없거든 덕 걸리거든 덫! 아아아아 덫! 아아아아 덫 걸리면 그거 내 아 내 처치 아 내 처치 들어왔다 괜찮아 괜찮아 어 처치 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씨 덫 걸렸으면 저거 어? 완전 설계도 아니었습니까? 아아아아 아이고 귀엽다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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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이기 때문에 방송은 안 꺼져요. 잡담하고 있읍시다. 컴퓨터 재부팅하는 동안에. 원컴일 때는 컴퓨터 프리징 걸리고나 하면 계속 방송 꺼져가지고 너무 짜증나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껐다 켜면 돼 그냥.